안 돼. 너 장난치는 거지? 몰래카메라야? 애를 뒤에 숨어 있어? 아님 나 불쌍해서 좋아해 주는 거야? 그것도 아님 뿐인가?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진짜 네가 날... 좋아하면 안 돼? 어떡해. 내가 지금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왔네. 나도 떨리는데. 원래 이거 주면서 말하려고 했는데. 이거 봐. 순서도 다 꼬였잖아. 넌 나 어때? 어? 떨리고 설렌다는 게 무슨 뜻이겠냐? 무슨 뜻인데? 무지 좋아하는 데는 뜻이지. 나도 너 좋아해? 엄청 좋아하는데? 자제 네 꿈도 꾸고 하루 종일 네 생각한 적도 있고 그리고 나 원래 엄청 게으른데 요즘은 알람 켜지기 전에 일어나. 빨리 학교 가서 너 만나려고. 그리고 너 만나면 가슴이 남... 암튼... 대답은 그렇다고... 다행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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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...